대구의 모든 대형마트가 이달부터 일요일 대신 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8개 구구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모두 잔성 의결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둘째, 넷째 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일 일요일부터는 문을 열고 13일 월요일 첫 평일 휴업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원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와 소상공인이 없는지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휴업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개와 준 대규모 점포 43개 등 60개로 광역자치단체 주도하에 휴업일 변경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